아니 한객님 지금 한객님 얘기하고 있었어요. 진짜요? 한객님 어디 있는데? 한객님을 사로잡은 명훈님의 매력이 무엇인가에 대해. 그게 무엇이... 명훈아 너 나 좋아해? 아니... 아 내가 만든 거에서 낚시를 잘 하고 있구만.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10만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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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부모님 사람이 죽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발 살려드렸어요. 아 고맙습니다 애교 형님. 저희 또 다시 뵙네요. 태평님. 네. 제가 살려드렸는데 선물 없나요? 아 선물 하나 드릴게요. 어 진짜요? 자장나무 묘목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 맞나요? 여기 버리고 갈게요. 아우님이 나 찾는다고? 어? 아아! 아 이거 어제 세구님이 주기로 한 건데 공짜로? 아 하나 더 있대요? 세구님 하나 더 나오면은 저 주시기로 했거든요. 이거 줄 테니까 나중에 저한테 어울리는 거 나오면 줄래요?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그럼 교환이라고 하죠. 네! 어 이거 고백인가? 여기. 댓글도 안 해주는 거 봐. 아 뭐야! 딸기끼리 왜 이러세요? 아아님 저.. 아 됐다 됐다. 아니 이런 식으로 날 쫓아내려고. 서버가 방금 멈췄어요. 네. 존속이요? 나는 인류의 존속도 가능해. 아니 존속까진 아니죠! 드림입니다. 네. 아무튼 좋은 거 나오면 주세요. 아니 존속은 좀.. 여기까지는 너무 같고요. 검정음경. 오케이 한 번 뽑아보겠습니다. 나랏! 오! 이거 완전 소붕이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완전 소바오 거 아니야? 소바오 소바오. 소바오. 아니 어떻게 딱 팬더가 나오냐 진짜? 그 다음에 악원님이 저한테 주고 가신 게. 저는 이제 소붕이 초대하려고 5천 원 모으겠습니다. 5천 원. 음 아주 만족스럽구만. 저걸 잘 사용하는 걸 보니. 저희 집 옆이 딱 죽기 좋은 명소로 유명해졌나 봐요. 어제 막 우리 집 앞에 오셔서 막 죽으시더라고. 축하에 박하진 않은데? 뭐야? 누구세요? 아 제가 좀 죽어야 돼서 여기. 아.. 네 죽으러 왔습니다. 아 거기 있으면 죽어지나요? 어 네네네네. 지금 피가 빠지고 있습니다. 왜 죽으시려는 거지? 네. 마음 같아서는 집값 떨어진다고 하고 싶었지만. 아직 안 친해서. 제가 어제 만들어 놓은 호수에 오셔서. 아.. 아.. 자살명소요? 죽을 생각이 없었는데. 죽을 뻔했다. 아이씨. 세범님. 네. 어 삼가봉님. 어 이미 있으시네? 어? 설마 고양이? 아니 나 가슴이 따뜻해진다. 고양이 귀가 있으시네? 세범님 생각나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슴이 되게 따뜻해지는 게요. 그거 나오시는 분들마다. 이 집에 한 번씩 다 찾아와요. 세 번째세요. 아 퍼스트 못했네. 고맙습니다. 어? 트레이님 안녕하세요. 어.. 하이요. 네 오랜만입니다. 저희.. 엊그제 봤잖아요. 키가 두고 하나부터 바보는 아냐! 체력이.. 진짜 강철 체력이에요? 저는 그날 하루 갔다 와서도 아 그 다음날 너무 피곤하던데. 그걸 매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전주 방송도 키치고 또 악놀 또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트레이님 집 어디예요? 집이 일곱시 방향 쪽인데 아.. 맥 때문에 다들 뭐 이주한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일곱? 와 꽉 찼네 저기? 요거 가겠습니다. 오케이. 저.. 친구 초대합니다. 잠시만요. 개 아련. 혹시 세 분이요? 혹시 어느 분 혹시 초대하시나요? 저.. 소붕 왔니요. 요.. 어느 분이요? 소풍 왔니요. 아 소풍. 어? 소붕이 들어왔나? 아 원소붕 들어왔다 원소붕. 아.. 아.. 어머.. 여인상 모여서 뭐해요? 지금 명훈이.. 한객님.. 우리.. 명훈.. 아니 명훈님이랑 한객님이랑 뭔 사이인데? 왜? 아니 저희 친구예요. 친구.. 근데 소풍님.. 서세범님 저 클립 봤거든요. 관객님은 남녀 사이에 친구가 없다고 했어요. 어? 남사친 여사친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 한객님은요? 한객님은요? 아니 근데 우린 친구잖아. 원래 친구였다가 애인도 되고 그런 거야. 아니 숨기지.. 숨기지.. 숨기지 않는 거야. 뭐야.. 아니 지금 한객님 얘기하고 있었어요. 진짜요? 한객님을 사로잡은 명훈님의 매력이 무엇인가에 대해. 아니 뭔 소리야.. 그게 무엇이.. 명훈아 너 나 좋아해? 아니.. 아니 돌짓고 뭐야 돌짓고. 야 넌 왜 그러는 거야 넌 놀리는 거잖아. 가주야 잘 들어봐. 아 미안합니다. 여기 지금 로맨스 펼쳐졌어. 어? 누구 누구? 야 소설범! 마크를 끝나고 공개 고백을 하라고 받아 너한테. RPG 1위 먹고 서버 종료하기 전에 정성기로 얘기하자. 명훈님 솔직히 할만해 이거. 가능성 있어. 진짜 있어 있어.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 긴말로 하려고 했는데 여성분들이 이런 데서 공개 고백하는 거 진짜. 아 진짜 좋아해. 그냥. 그거 보냈어. 꿀팁 감사드리는데 제가 방송 접기 전에 그러면. 아니 명훈님 이미. 높이 계신 게 벌써 고백하기인데? 연습하고 있네 연습하고 있네. 이미 벌써. 아니 근데. 너 이 맵에 결혼식장이 있다는 거 알아? 웨딩 플래너 있어요. 여기 또 노래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축가 불러줄 사람 또 많아. 아니 한갱이 여캠이 많아. 이거 지금. 뭐? 한갱이한테 고백한다고? 너는 괜찮대. 잠깐. 그건. 오늘 허락 받은 거야? 아니 다시 다시. 빨리. 맞으니까 빨리 15,000원이나 벌어. 어머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야? 와 돈으로 묶어주네? 아니 돈을. 아니 무결. 무결. 손마들한테 지금 물려가지고. 아 일단. 어. 아 뭐야 미친. 8,000원 빌려주실 분. 12,000원으로 갚습니다. 아 귀한은 내일까지 내일까지 12,000원 무조건 되지. 그리고 안 되면 돌려막기 하면 돼. 12,000원 빌려서 15,000원은 내일 갚는다고 하고. 아니 내가 딴게 아니고 야생 있어 봐. 여기다가 빠르게 건차를 박아두려고요. 이번주, 나 이거 입었어. 저 이거 농사 지으려고요 농사 선의자 떼고 7,200원 드렸거든요? 네 아 농담입니다 농담도 참 오! 된다! 바로! 한객님 혹시 여기쯤에 해줄 수 있어요? 저 여기다 집도 짓게요 나이스! 나이스! 만원 빌립니다 나 내일 1만 2,000원에 갚은 뽀뽀한다 뽀뽀한다 누가 이렇게 여자들한테 둘러싸여서 행복해하는 거야? 아 여기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뭐 마마 소식을 아시나요 혹시? 마마님 오버홀치 내전 하시느라 전부인이 돼서 소식이 없나봐요 아 그때 이후로 소식이 끊겨가지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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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넓긴 하네 자리 좋다 나 맘에 들어 와! 자리 나중에 다시 해보기로 봐 여기 뭔가 많이 생겼다 전부인님 여기 오겠습니다 제가 여기 어제 이걸 만들어놨거든요 이거를? 아 이거 누구 제품이에요? 이거 내가 만들어놓은 거야 우리 거 아니었구나 우리 거 아니었구나 너무 이뻐졌는데 아 잠깐만 주인이 따로 있었어? 내가 도둑이었잖아 명훈아 네 누나 너는 항상 옆에 여자분이 있구나 네? 부럽다 아니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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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뵙습니다 원래 여성분이 많으신가 봐요 주변에 아니 항상 여자가 있어요 옆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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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진 거 없이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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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님 왜 그러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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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미안해 속에 있는 말이 나와 버렸네 안돼 명훈이 옆에 항상 여자가 있어 지옥을 가서 30레벨로 레벨업을 한 다음에 와서 내구성 바르고 가겠습니다 저는 희한하게 지옥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옥 갔다 오는 거 되게 좋아해 조졌다 조졌다 저 뭐 지금 이제 30살까지 군고기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나 경험치가 나 경험치가 와떼부님 왜 보니까 지금 시작하셨나 봐요 아니 근데 그전에 내가 한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나는 지옥 갔다 오는 거 되게 좋아해 쓰러기 그 칯은 저도 거친 stat 통 아멘